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커리큘럼 영상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이 10년 이상 강의를 했고 오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 수험생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놀라운 결과들을 주변 사람들, 외부 사람들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정말 가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수험생들의 결과를 외부에서 그 학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놀라운? 진짜 기적이구나.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단하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수험생과 함께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순간순간 간절하게 노력한 줄을 알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 학생의 노력, 그 시간의 흔적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오 엄청난 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시간의 흔적이다, 결과다 라는 걸 수험생들로부터 선생님도 역시 배웠기 때문에 매년 종강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하면서 적어주는 문구이기도 하고 또 커리큘럼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을 이루고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낼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 간절한 노력의 결과가 그냥 그대로 기적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3학년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이 시작점에서 올해도 꼭 여러분들이 저 사실을 알고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 완성,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고 개념 완성에 해당하는 강좌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념 에센스가 선생님의 가장 대표 강좌이고 베스트 강좌인데 개념부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접근까지 1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강좌다인데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말해 개념을 공부했어. 근데 그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개념 에센스 수원에서 기하까지 5과목을 모두 개강을 할 텐데 이 개념 에센스 속에는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의 본질과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개념 50% 그리고 적용시키는 방법 50% 해서 개념 50%와 문제풀이 50%로 구성된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념을 아는 것도 개념 공부지만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배우는 것도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가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표 강좌이고 개념 에센스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수강평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일찍 선생님을 알았더라면 개념 에센스를 조금 더 일찍 들었더라면 나의 수험생활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강좌입니다. 올해는 개념 에센스를 겨울부터 시작부터 더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며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데이즈 개념 완성 이라는 세컨 찬스 강좌 명이거든요. 수원에서 기하까지 모든 과목을 10강으로 압축 정리한 개념 강의입니다. 10강으로 압축 정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겨울에 제대로 된 개념 강의를 공부할 것이고 그 개념을 1년에 4, 5번 정도 복습을 해야 될 텐데 특히 3월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로 새로운 문제들을 풀면서 동시에 그 문제들 속에서 발견이 되는 내 허점들을 다시 보완하고 채우기 위해서 개념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총정리 해야 될 텐데 그때 가장 시작했던 개념 강의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면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습용으로 그리고 현장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강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처음에는 현장용으로 사용을 했었고 이것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각 시험마다 내신 대비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3월 학평, 6평, 9평, 수능뿐만이 아니라 논술 대비로도 개념 총정리 강좌로서 많이 이용을 하는 첫 번째 배우는 개념 강의 1에서 10가지가 다 들어있는 개념에서 개념적 접근 모두를 배우는 개념 강의가 아니라 진짜 세컨 찬스 처음 배울 때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생긴 내 허점을 이번에는 제대로 채우게 해주는 그런 세컨 찬스가 되어줄 강좌다라는 게 10데이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겨울에 개념 에센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시험 대비 때마다 10데이즈로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풀이 강좌로는 역시 두 가지 구성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출백선 말 그대로 기출을 백문제 엄선했다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 확통 수원수투 미적 선택자가 공부해야 되는 직접 출제 범위의 세 과목에서 합쳐서 백문제를 엄선을 했었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공통과목이 너무 중요하고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 기출백선을 만들어내고 대표문항 중킬러부터 킬러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기가 되어줄 기출백문항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다른 기출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른 기출들까지도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줄기가 되는 기출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킬 거고요 미적분은 50선 확통은 30선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 기출을 총정리한다 기출에 대한 분석은 평가원 교수님들의 조건 제시에 대한 분석 그것에 의해 어떤 개념을 써야 하는지 기출을 파헤치는 기출에 대한 모든 걸 배우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백선과 세트 느낌으로 제공이 되는 강좌가 바로 압도적 백분이고요 오르세 연구실에서 제작되는 자체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기출백선의 아주 중요한 한 문제 한 문제들을 변형 또는 보완 또는 신류형으로 예상되는 조건이나 소재들을 포함한 그러한 제작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원수트 묶어서 그리고 미적확통 따로 개강을 하지만 각각 몇 문항 정도 구성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문항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모의 천우신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커리큘럼 설명을 하면서 높임말을 했다가 또는 반말을 했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죠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 듣는 학생 중에 일부는 선생님을 처음 본 학생들일 거고 또 일부는 선생님을 알고 있는 학생들일 것 같아서 순간순간 우리 수강생 늘 알던 학생에게 강의를 하듯이 그냥 반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처음 선생님을 만나는 새로운 뉴페이스에게 예의를 갖추는 존댓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이 사실 1년 동안 선생님이 찍어내는 영상 중에 가장 낯설고 어색한 영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 끝까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 실전모의고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천우신조 실전모의고사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한다라는 모토로 3월 대비 천우신조부터 시작을 했고 6평 대비, 9평 대비, 파이널 수능 대비까지 4번 매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으나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9평 대비 천우신조라는 이름 대신 9평을 대비할 수 있는 시기에 나올 거지만 사실상 수능을 대비하는 파이널 천우신조를 시즌 1, 2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대비, 6평 대비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2까지 해서 우리 천우신조가 양으로 승부하는 모의고사가 아니었거든요 올해는 한번 양으로도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우신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겠지만 실전 연습을 위한 모의고사지만 30문항으로부터 배우는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실전을 치르기 전까지의 실전 모의는 사실은 실전을 위한 실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전을 위한 실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려면 이 모의고사 30문항 속에 선생이 주고자 하는 개념과 모든 개념적 접근이 단호가 있어야 하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허점을 발견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우신조는 매년 전문항 해설을 전문항 손해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0문항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고 개념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모의고사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개념 완성,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모의 심플하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대표 강자인 개념 에센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 받쳐줄 복습용으로 시험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컨 찬스 텐데이즈 기출의 총정리인 기출백선과 그와 세트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압도적 백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시험과 함께할 천우신조 실전을 위한 실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천우신조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온 두 수강생의 수강평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본 미적 선택자 이 땡진 학생의 수강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학생의 수강평 속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고1, 고2 모의고사 성적이 8, 90점대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는 내가 맞춘 문제가 내가 진짜 알아서 맞춘 문제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 글을 보면서 메가스터디의 수강평에 올라와 있는 이번 수능을 본 학생의 수강평인데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수험생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비슷한 감정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조건이 제시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개연성 있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럴 땐 이렇게 푸는 거였지 않았나? 라는 경험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생기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개념을 알고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풀이들을 하게 됨으로써 시험 시간에 확실한 개념으로 문제를 푼 이 전과 달리 시험을 볼 때 불안감도 줄었고 시간도 단축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 강의를 소개하는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수학 문제는 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는 조건들을 확 받아들여서 병렬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낸 출제자의 말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들으면서 그에 맞게 문제풀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내면 아 이게 맞는 풀일까? 라는 의구심이 단 1도 들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내가 개념을 선택해서 그에 맞게 풀고 있으니까 이 학생의 수강평 중에 가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이 원하는 개념을 옳은 개념을 선택해서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풀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선생님이 어쩌면 강의를 하는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강평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강평 안에 원래는 쉬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개념적 접근을 배움으로써 빅킬러, 중킬러, 킬러 구분 없이 같은 개념으로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수강평이 되게 길었었고 그 중에 일부분 두 문단을 서두에 있었던 두 문단만 선생님이 따온 거라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수강평을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하는 거고 이 학생과 굉장히 똑같은 유사한 수강평을 적었던 학생이 바로 작년 커리큘럼에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던 고1 때부터 고3까지 선생님 수업을 3년 동안 들었었던 선생님이 하는 고3 강의를 고1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3년 동안 들었었던 되게 유명한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 박댕환 학생의 수강평을 작년 커리큘럼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수강평 안에도 이렇게 아주 뿌듯하게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선생님 수업만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감사했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하긴 합니다 그것은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도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나 개념을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나서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킬러, 중킬러, 빅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복부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전혀 모르는 두 학생의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보고 정말 열심히 또 올 한해도 강의를 해야겠구나 개념부터 실목까지 또 선생님과 인연이 되는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 준비를 하고 최고의 강의를 제공을 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수강평입니다 이 수강평 안에서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라는 게 수능 수학 공부라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정말 100점을 받은 또는 그것을 넘어서 수능 전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의 이야기 속에 아, 저게 정답이구나 시작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수학 공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커리큘럼 영상 어색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인연이 되고 선생님이 하는 강의들을 듣는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꽤 자주 선생님은 캐스트로 등장을 하는 편이고 캐스트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긴 커리큘럼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